다음 참가자는 오늘 본선 진출자 중에 가장 어린 친구입니다. 과연 어떤 모델을 보여줄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.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서 오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이렇게 다음대로 올까요? 네 자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초등학교 4학년 3반 김지우입니다. 네 우리 책 연속 참가자인데요. 4학년이에요 그쵸? 네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? 네 어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? 트로트하고 가요 둘 다 좋아해요.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노래자랑 계획 나가본 적이 있나요?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. 이번이 처음이면 여러분 얼마나 떨릴까요? 이런 데 뭐가 필요할까요? 이렇게 최선을 좀 잘 안 한 친구가 준비한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. 원곡 태진아 다수 양지은의 3호곡입니다. 아니 이 곡을 어떻게 알아요?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? 엄마가 돌아가셔서 보고 싶어서 아 진짜 근데 이렇게 해맑게 얘기합니다. 너무나도 귀엽죠? 자 과연 이 노래를 어떻게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여줄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. 자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. 아 minor 학자라고 말하고 싶어서 험빈에 붙어 못쓸 수 있잖아 과저만 길도 심어 뒤에 살던 것들이 땀에 찌든 삶의 해적상 헤어 잊고 있습니까 소원적이 배우는 나라 하늘 가신 번목에 그 모습 그래와서 이 한밤을 보여주겠답니다 이 한밤을 보여주겠답니다 이 한밤을 보여주겠답니다 이 한밤을 보여주겠답니다 참아내신 봄봄이 사망의 나 자신의 신령님 손으로 닭처럼 성년처럼 살다 가신 봄봄이 이제야 눈물 밟아 그곳을 가질까 사망의 나 자신의 신령님 손으로 닭처럼 성년처럼 살다 가신 봄봄이 이제야 눈물 밟아 그곳을 가질까 이제야 눈물 밟아 그곳을 가질까 그곳을 가질까 바람들한 이 글씨 그곳에 무릎이 하하 이 글씨 이 글씨 이분들은